안녕하세요. 렘보우브레인의 이용호 이사입니다. 우선 3개로 순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PA 플랫폼, 메타봇, 이커머스 디지털 전문가 사례 소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내용으로 마무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RPA 플랫폼 메타봇입니다. 메타봇 소개는 회사 소개하고 간략한 메타봇 소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레인보우브레인은 2012년에 설립된 국내 RPA 1세대 기업으로 80개 이상의 고객사와 2,000개 이상의 업무 자동화 경험을 갖고 있는 RPA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 유지율이 90% 이상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직원 수는 82명으로 RPA 솔루션 공급, 구축, 컨설팅 사업, RPA 에즈워 서비스 사업, 업무 자동화 플랫폼인 메타봇 사업,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PA와 AI 기술력을 기반해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글로벌 RPA 탑 리더에 해당하는 솔루션으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익스프리언스와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높은 보안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동화 개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으로 성공적인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두고 특히 RPA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퓨어 클라우드는 풀 클라우드의 환경을 지원하며 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최신 업데이트 서비스를 항상 제공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유지 보조가 불필요합니다. 하여 운영 및 절감 및 즉각적인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업무 자동화 플랫폼인 메타봇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RPA와 AI 기술과 레인보우의 자체 AI 기술과 수많은 업무 자동화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능형 업무 자동화 플랫폼인 메타봇을 구축하였습니다. 메타봇은 기존의 구축형 RPA 서비스에 진화된 사스 형태로 지능형 업무 자동 플랫폼이고 각 업무별로 수행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수행됐던 업무를 가상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신 가상의 직원이 역할을 하는 AI 워커를 구현하였습니다. 메타봇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레디 메이드 된 업무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매달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사스 형태의 구독 형태로 구축 비용이 없습니다. 구축형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단위별로 서비스를 원하는 서비스만 개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복제와 사용량에 따라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NLP, 퍼지 로직, ML 같은 AI 기술을 통해서 지능형 문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견고한 클라우드 시스템과 투명한 로봇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시인데요. 우선 총 4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커머스 디지털 전문가인 경우는 상품의 정보들을 커머스에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상품 가격 수집, 그 다음에 상품 상세에서 금지어들을 모니터링하는 금지어 모니터링, 상품 상세, 구매 후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상품 후기 분석,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판매자 정보 수집, 소셜 관리 디지털 전문가는 댓글에 대해서 긍정, 부정, 중립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SNS 댓글 감성 분석, 원하는 뉴스를 매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뉴스 기사 수집, 설문 결과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설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다양한 이메일을 발송시켜주는 이메일 발송 기능이 있습니다. 광고 디지털 전문가는 자동으로 네이버나 쇼핑 등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를 자동으로 입찰해줘서 유지해주는 광고 자동 입찰, 그 다음에 원하는 업종의 업체 정보를 수집해주는 업체 정보 수집, 원하는 조건의 시장을 검색해주는 시장 조사,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HR 디지털 전문가는 채용 사이트에서 원하는 인재상 조건을 입력하면 인재 검색과 제안을 해주는 인재 검색, 급여 관련된 명세서와 입금 등을 자동화해주는 급여 자동화, 입사와 퇴사의 프로세스를 대신해주는 인사 프로세스 혁신, 출퇴근 정보를 정리하여 분석하여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출퇴근 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봇의 일종 중에 하나인 이커머스 디지털 전문가 중 가격 정보 수집과 금지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의 소비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판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온라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판매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으로써 많은 업체들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증가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사 및 경쟁사의 상품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급증하면서 상품의 가격이나 아니면 최저가가 노출되는지 노출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매일매일 수작업으로 수집해야 되는 작업들이 생겨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RPA 기술을 활용하여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가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커머스 가격 수집을 구축한 업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코디, 모나리자 등 대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MSS 그룹은 국내 1위 생활 위생 전문 그룹으로 화장지, 미용 디슈 등 생활 제지 용품을 주로 생산 및 판매하며 최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 방역 용품을 출시하면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파워와 생산력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매 채널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로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생활 위생 전문 그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총 3가지였는데요. 가격 정보 수집 및 리포팅, 노출 순위 확인 및 부가 정보 수집, 행사 광고 상품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격 수집 및 리포팅에 대해서는 커머스, 10개의 주요 커머스의 사이트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해당 관련돼서 동일 유사 카테고리, 카테고리 안에서의 가격 변동 추이도 요청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별, 주간별,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특정 상품이 어떤 최저가, 지정해놓은 금액 안에 도달하면 알림 메일을 발송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출 순서 확인 및 부가 정보 수집은 주요 상품 노출되는 순위를 모니터링해달라고 했고요. 상품별 배송비, 쿠폰 적용, 별점 리뷰 수, 구매 수, 사은품 여부 등 부가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사 광고 상품 모니터링은 행사 영역 내에 행사 상품 데이터만 수집을 해달라고 해서 지마켓의 슈퍼딜, 11번가의 쇼킹들과 같이 행사에서 원하는 MSS로 관련된 상품들을 수집했습니다. 행사 중에 할인율과 가격에 대한 랭킹, 노출 순서에 대한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별 광고 위치, 광고 노출 빈도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 상품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BOT은 조회 조건에 맞게 가져가서 커머스에 접속하여 상품들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합니다.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최저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금액 기준에 도달하는 상품을, 원하는 상품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받은 조건에 맞게 커머스에서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하락에 대한 상품들을 확인을 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커머스에서도 검색해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합니다.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타겟 사이트들이 일정한 수행시간이 일정하지도 않고 사이트 점검 등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순환활당 스케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VM 하나가 죽더라도 수행을 원활히 이뤄지고 새벽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수행을 스케줄로 다 걸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가능한 VM들을 찾아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공통으로 사용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어에 퓨어 클라우드로 사용을 해서 고객의 설치가 없었고요. 즉각적으로 이용해서 또 봇들을 증설하는 데 되게 원활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인보우만의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LMS를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나 하드, CPU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트래킹을 하고요. 해당의 건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저희 메신저로 알려주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트, 커머스 사이트나 기타 사이트에 보면 캡차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했고요. 커머스를 많은, 상품들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을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블록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를 해서 페이지 속도를 높여서 더 많은 상품들을 수집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사람하고 RPA가 어떻게 가격 정보를 수집하는지 상품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비교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사람인데요. 사람은 리스트에서 원하는 상품들을 바로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에 들어가서 각자의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붙여넣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재생되는 것은 10배속으로 동일하게 맞췄고요. RPA는 리스트를 먼저 다 글씁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찾아내고 그 상품들을 접속하면서 해당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엑셀로 각각 기록해서 영상과 같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최종으로 메일로 발송하고 업무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메일로 전송하는 것 외에도 오른쪽 화면과 같이 대시보드 그러니까 실제로 조회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구축 효과입니다. 가격 수집 및 리포팅은 상품 가격 추이 그래프를 통해 자사 및 경쟁사 주요 제품의 데일리 가격과 트렌드를 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 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사 제품의 랭킹 하락 추세인 제품을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랭킹 상승 추세인 경제사 제품을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합니다. 노출 순서 확인 및 부가 정보 수집은 상위 노출 상품에 대한 매출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고요. 배송 및 쿠폰 적용 등 가격과 관련된 부가 정보를 수집해서 최저가 조건에 매칭하는 판매자가 발생하며 담당자에게 알려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행사 광고 상품 모니터링은 광고를 했을 때 위치나 빈도 그 다음에 상품별로 노출되고 있는 CPC를 같이 연동화해서 광고 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광고 시점, 종류 등을 확인해서 자사 및 경쟁사의 광고 효과를 또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 상품이 기존 가격 대비 할인율과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축 효과입니다. 사람이 한 것과 보수한 것을 비교해보면 사람은 이커머스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가격을 수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시간에만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의 발생 위험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요. 365일 24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고 휴먼 에러 없이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키워드다 사람은 30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보수는 3분 정도로 수행이 됩니다. 개선점과 추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메타봇을 통해서 이커머스 가격 수집을 진행해보니 사실 상품을 조회하는 URL이든 상품 코드 등은 사용자가 이커머스별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해당 상품의 정보와 다른 연관된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여 추후 지정된 상품, 검색 키워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대상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요. AI 기술, 이 밖에 다른 AI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 검색 기능을 계속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1차,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1차 데이터인데요. 1차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체의 내부 데이터인 매출, CPC 원가 등과 연동해서 2차 훨씬 더 사용 가능한 가공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주어 검수입니다. 금주어 국내 주요 건강식품이 의약품 판매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 수백, 수천 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본인 말고도 다양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 중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너무 데이터가 많습니다. 해당 관련된 법을 보면 의약품 온라인 판매 위반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모니터링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 유통되지 말아야 될 의약품을 모니터링하는 업무고요. OCR을 통해서 금주어 사전을 바탕으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금주어를 식별해냅니다. 웹페이지 내의 동영상은 영상을 이미지로 변환 후 OCR을 처리하여 금주어를 식별합니다. 브라우즈를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광고 등 다양한 대상 사이트가 검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검수된 것들은 해당 키워드에 색상별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건강식품 관련 분석 금주어 검수는 금주어 목록을 우선 분석하고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검수 로직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바이스화했고 금주어 중심의 자연어 처리 기능을 적용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프로세스에 설명드리면 일단 검수를 위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페이지 내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구글 API를 통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면 구글 비전 API가 이미지를 문자로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받은 데이터를 자표와 텍스트를 검수해서 보고서를 만든 다음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고요. 건강식품 관련돼서는 일단 보수로 문서를 받고 나서 첨부된 문서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화해서 OCR로 변환한 후 해당 단어들을 체킹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회신해주는 프로세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AA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사용했고요. OCR 같은 기술은 구글 비전 AI를 사용해서 구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수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미지, 금지어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금지어를 세팅을 하고요. 우선 수신받을 이메일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IPA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처리가 되면 해당 이메일로 오고요. 설정했던 키워드가 저렇게 제품 상세에 표시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침 부분 옆에 어떤 단어로 추출됐는지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구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어 검수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한 허위, 과장,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사전에 단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S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고요. 원재료, 영양성분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판매와 인하가 없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비교 검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리스트와 상세하면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판매가가 평균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업체들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모조품이나 겉에서는 핸드폰 케이스를 팔지만 실제는 명품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축 효과입니다. 1인당 10건에 등록했던 의약품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IPA를 도입하면 200건의 유통사례를 적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웹페이지 금지어 검수 같은 경우는 IPA 도입 시 업무 효율이 50%로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일일 모니터링 가능한 건수가 50건 내외였던 온라인 단속의 경우 IPA 도입해서 1000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금지어가 추가될 경우 사람은 해당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만 BOT은 입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었습니다. 개선점과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위주로 검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약품이 아닙니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약품을 금지어로 인지해서 추출하는 경우는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아닌데 축별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블리어 금지별을 개별로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이미지로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고요. 해당 기술 우선 단어에 대한 것들은 NLP와 머신러닝 등 AI를 활용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금지어로 생각하는 단어가 설정이 되지 않더라도 추출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아닙니다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서 제외시키려고 고도화 작업 중입니다. 카테고블리별 금지어 기준 데이터는 식약처 등 외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사전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오토스케일같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멀티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변환 이미지 텍스트가 없는 화면을 넘어간다든지 프레임을 수를 줄인다든지 통해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마무리 하이 오토메이션의 여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오토메이션은 IPA, DI, NLP, ML, 챕봇, AI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을 통해 구현되는 엔드 투 엔드 자동화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프로세스로 구현됐던 것들을 넘어서 기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확장을 의미하며 AI 도구와 RPA 결합을 통해 하이 오토메이션 즉 비즈니스 사용자가 하는 모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이 오토메이션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메타봇을 하이 오토메이션 수준으로 지금 올려서 개발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챕봇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저희 혼자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들이 RPA를 컨트롤할 수 있는 채널이 챕봇이라든지 웹페이지 등의 채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자동화에 최적화된 과제 발굴이 현재 필요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